일어나 경찰님 문자주세요 누군가 살릴거에요 몰라요 경찰을 살리는게 없어요 아 누구를 물어볼거에요? MC 바꿀게요 MC 이상해요 일단 내가 경찰인데 어 그래서 내가 제대로 몰랐어 맞다 진짜 쓸데없다 아니 근데 문제는 내가 첫팔 런칭 저 두 번째 때는 다른 사람을 몰랐다 이 팀을 타서 근데 지성이 지성이 마피아야? 지성이 마피아야? 지성이 마피아야? 마피아야? 대답을 해봐 아니 아니 경찰이 맞지 아 진짠데 이거 해찬이네 아니 투표해 투표해 하나 자 해찬인지 하나 둘 셋 투표 투표 하나 둘 셋 마피아가 죽었습니다 208 어떻게 하는지 드림을 하자